올해 전국표준 단독주택가격이 평균 5.3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약 19만 호의 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시했습니다.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총액기준 전국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8% 올랐으며 수도권은 6.14%, 광역시와 시구는 각각 4.2%와 4.5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과 서울, 인천 등이었으며 광주와 제주,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며 오는 2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